자 수방중둔 기초편 유닛 22 첫번째 시간입니다. 슈퍼브 자 슈퍼브 내츄럴 시너리 자연의 시너리 경치 자 슈퍼브 슈퍼브한 자연의 경치 슈퍼브는 뭐죠? 슈퍼브라보콘인 최고의 아이스크림이죠 브라보콘 대단히 오래된 아이스크림이죠 그래서 최고의 뛰어난 뛰어난 내츄럴 시너리 자연의 경치 키스 시너리는 장면이잖니 장면 장면이 하나 둘씩 이렇게 모이리 장면이 여러개 모여서 경치와 풍경이 됩니다 시너리는 경치란 뜻이 되죠 슈퍼브 슈퍼브 남아가죠 바럼 바럼 자 B O T T O M 바럼 자 프롬 탑 투 바럼 자 탑부터 바럼까지 자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음 프롬 A T O B 가 A 에서 A 에서 A 에서 B 까지 이런 표현이구요 자 바럼은 바닥의 틈 바럼 바틈 바닥의 틈 그래서 바닥이 그대로 내려오네요 아 바럼 바닥의 틈에서 바닥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바럼은 바닥 자 바럼 바럼 그 다음에 팬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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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일드 그의 어린 시절의 팬티시 어린 시절의 팬티시는 뭘까요 우리 판타지라고도 발음하기도 하죠 자 판타지 영화는 무슨 영화니 공상 상상영화죠 어린 시절의 공상 상상 그래서 팬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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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hurt hurt H U R T hurt his back 우리 뒤라는 뜻에서 이게 등이라는 뜻도 봤어요 백투백 하면 등을 맞대고 연이어 이런 뜻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허리라는 뜻까지 그래서 뒤 등 허리 자 그의 허리를 hurt하다 hurt는 뭐죠 hurt 이 마음이란 hurt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hurt는 마음을 다치게 하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네요 hurt 다치게 하다 hurt hurt 다음 arm arm A L M arm twist가 비틀다구요 그의 arm을 비틀다 arm은 뭘까요 ame즈가 되면 무기란 뜻이 되는데요 arm즈가 좀 더 어렵지만 이 단어까지 함께 외우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arm즈가 무기가 되는 건 팔 있잖니 팔 팔을 한쪽에 아니라 팔을 양쪽 다 써 s가 붙으면 두개 이상이니까 팔을 양쪽 다 써서 공격하면 대단한 무기가 되죠. 그래서 arms가 무기가 됩니다. So farewell to arms라는 해밍에이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무기여 farewell, 안녕. 그래서 이때 arms가 무기가 되고요. Farewell, 우리 사운드 뮤직에 이 단어 잠깐 나오는데 So long, farewell I'll feed this and goodbye Goodbye 뭐 이렇게 여기까지 Farewell은 그래서 안녕이라는 뜻이야. 무기여, 안녕 무기여, 잘 있거라. 어쨌든 arms가 뭐죠? 무기라는 뜻이야. 뭐가 두 개면? 팔이 두 개면. 그래서 arm이 팔이죠. 자, arm이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서 표현을 한번 봤습니다. Twist his arm 그의 팔을 비틀다 Arm, arm. 그 다음으로 가죠. Sorrow Sorrow S-O-R-R-O-W입니다. Express his sorrow Express 바깥으로 막 눌러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의 무엇을 표현할까? Express his sorrow Sorrow Sorrow,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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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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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어, 슬픔 서로, 슬픔 Sorrow,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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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됐나요? Sorrow, 서로, 그 다음 맵 맵 아, 맵 선생님이 이 단어 안 깊어 만들고 제일 재밌었는데요. 맵 맵 프랑스의 맵 맵은 뭘까요? 맵지도 않은 김치라면에서 맵 지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죠? 쉽게 좀 이어지죠? 프랑스의 지도입니다. 맵 지도 맵 맵 탤런트 뮤지컬 탤런트 하면 탤런트가 재능이죠? 자, al은 형용사,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뭐 뭐 적인되어 있죠? 음악적인 또는 뭐 음악의 이런 뜻이 되는 형용사로 뮤지컬 뮤지컬 al이 이렇게 형용사, 전미사로 쓰이는 얘가 우리가 멘탈 이런 거 있죠? 정신적인, 정신의 정신적인 쉬운 단어로 리얼이 있네요. 리얼 리얼하면 진짜의, 사실의 이런 뜻이죠. 진짜의, 사실의 유저라면 유저라면 보통의 이런 뜻이네요. 보통의 그래서 살짝 색깔 한번 넣어주면요. 자, 요거 저 al 멘탈, 리얼, 유즈얼 전부 다 형용사, 전미사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al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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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elect 자, elect elect elect, elect, leader 지도자의 elect하다. 지도자를 자, elect라는 친구를 일등으로 elect라는 친구를 일등으로 elect라는 친구를 일등으로 선출하다 이런 뜻이네, 선출하다 선출하는 게 선거죠. 그래서 우리가 election 이러면 이건 선거가 됩니다. shun, shun, shun 연결되나? election은 선거라는 명사네요. elect, elect 그 다음 drug drug dr, u, z dr 이렇게 발음이 되면 이건 우리가 dr 이렇게 발음한 데 있죠. 이게 뭐 주에 가깝게도 발음 되기도 합니다. du와 주의 중간 발음 dr, dr, dr dry, dry, dry drug side effect side effect 좋은 표현이죠. 부작용이라는 표현이고 무엇의 부작용일까? drug 드러눈 그녀를 위한 아파서 드러눈 그녀를 위한 약입니다. 약 또는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파있는 그녀를 위해서 마약을 제공한다. 외우기 위해서 약, 마약 둘 다 씁니다. drug 자, 스피디 빠른 리뷰 복습 들어갑니다. 자, 슈퍼 슈퍼 브라보콘이 최고야. 아주 뛰어난 아이스크림이지. 최고의 뛰어난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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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바닥에 틈 해서 바닥이란 뜻이었죠. 그 다음에 fantasy 자, 판타지 영화는 공상영화야 상상영화야 오케이 hurt 이거는 발음이 heart 마음이란 발음과 비슷하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을 마다 다치게 하다 hurt 암 암즈가 되면 뭐니 팔이 두게 되면 무기가 되죠. 그래서 암은 팔이란 뜻이었죠. 그 다음에 사로사로사로사로사로 서러워 서러워 슬픔 자, 그 다음 맵지도 않은 김치나면 맵지도 뮤지크랑 뮤직에 AL 붙었으니까 형용사, 접미사 음악의 음악적인 그 다음에 일렉트 일렉트를 1번으로 선출하다 자, 일렉션 아, 뭐니 T-I-O-N이죠. T-I-O-N 일렉션 되면 이게 선거란 뜻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드로 드로는 그녀 드로는 그녀를 위한 야 또는 마야 아, 여기까지네. 수고하셨습니다.